중부지방은 오늘 종일 날씨가 흐렸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오늘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수원은 14도, 인천은 12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로는 1cm 미만의 눈도 쌓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아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지역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남풍이 동반되면서 금요일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mm 이상의 강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에 광주가 17도까지 오르겠고 서해 5도는 아침에 6도, 한낮에는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연천과 포천, 파주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가평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산은 한낮에 15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